안녕하세요, 데뷔 3년차 유기스 막내 준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약간 저희가 노래를 못한다 그런 이미지가 있거든요. 만만하니라는 노래가 일단 튠이 되게 많아서 많이 들어가 있어서 얘네는 노래를 못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희 노래 진짜 잘하거든요. 저희 형들 노래 진짜 잘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다시 알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연기는 이번엔 처음 하신 건가요? 연기요? 혼자 맨날 연습하다가 오디션을 봤는데 돼버렸습니다. 그거랑 저희 프로랑 같이 병행을 하려면 굉장히 스케줄적으로 힘들어서 어때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연하죠. 네? 당연히 할 수 있죠, 저는. 너무 말이 앞서는 스타일인데 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못하면은 안 했... 그런 것도 생각 안 했으면 지원 안 했을 것 같아서 저도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지휘가 싫어서 다 이길 수 있어요. 진짜 다 이길 수 있어요. 진짜 다 이길 수 있어요. 이게 막 그런 뜻은 아닌데요. 누구랑 붙어도 이길 수 있어요. 그만큼 열심히 할 자신이 있기 때문에 소원의 마음을 못 이겨 잠 못 들던 어둠 밤을 또 견디고 내 절망과 상관없이 무심하게 도와주니 날 깨우네 넌 참 예쁜 사람이었잖아 넌 참 예쁜 사람이었잖아 넌 참 예쁜 사람이었잖아 내 곁에 있어줘 내게 머물러줘 내 손을 잡은 날 놓치지 말아줘 이렇게 내가 한 걸음 멀어지면 한 걸음 더 가면 되잖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